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분자전자학 결국에는 나노화학과 전자공학의 교집합에서 연구를 하는 분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전자학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배경은 사실 여러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비전공자들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하나의 그래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 앞서서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지금 다국적 기업으로 전자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인텔 여러분이 아시는 인텔을 공동 설립한 분 중에 한 분인 고든 무어라는 분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벌써 1965년에 50년 전에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겪을 기술적인 한계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성견 지명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1956년이면 사실 이 그래프가 1970년인데 이 이전의 시기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여러분과 같은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이 점점점 소용화된 전자기기를 원할 것이고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원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 니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고집적화된 반도체 칩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개발되는 속도를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2년마다 24개월마다 반도체 칩의 성능이 두 배씩 증가할 것이고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는 그 칩 안에 이 데이터를 프로세스하는 트랜지스터가 24개월마다 역시나 두 배씩 늘어나야 한다 결국에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트랜지스터가 두 배씩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랜지스터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도체 공정이 이 무허가 예상하기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적도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라고 50년 전에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 해결책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화학 분야에서도 해결책을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한 분이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론화학자십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북부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화학과에 재직 중이셨던 이론화학자셨죠 마크 레트너라는 교수님이 40년 전에 고든의 무허의 법칙이 나오고 10년 정도 후에 1974년에 이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분자가 하나 있고요 분자 안에 전자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받을 수 있는 화학작용기를 동시에 위치시킨 다음에 이 분자 하나를 전극 사이에다가 놓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분자를 사이에 두고 전극을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극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전류가 반도체 소자에서 우리가 보는 다이오드 다이오드의 성능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론 논문을 발표를 하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그 무허의 법칙에 반도체 기술의 한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1900년도에 많이 쓰이던 부품이 전자 부품이 이제 진공관, 진공관이죠 이게 사이즈가 크기가 한 센티미터 스케일입니다 아주 작죠 그렇죠 근데 19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밀리미터로 더 작아지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심지어 삼성이나 LG, SK 같은 경우에는 수백 나노, 수십 나노까지 줄일 수가 있었죠 하지만 더 작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훨씬 작기 때문에 나노미터, 수 나노미터의 분자가 이러한 반도체 부품의 성능을 모방할 수 있으면 무허의 법칙의 한계는 훨씬 문제점이 다가오는 시점이 멀어지겠죠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기술로는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 봤던 것 예를 들면 나노 크기의 로봇, 그렇죠? 그 다음에 2년 전에 말씀드렸던 노벨상을 받았던 나노 크기의 모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혈관 속에 나노 로봇이 들어가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왜? 분자 하나의 사이즈는 매우 작기, 극도로 작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마크레트너 교수님이 제안한 분자 크기는 수나노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5나노미터, 3나노미터, 심지어는 1나노미터, 극도로 작죠 하지만 오늘날 쓰고 있는 다이오드들은 보시면 센치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천만 배 혹은 억만 배 정도 부품의 소용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6년에 무호의 법칙이 나오고 74년도에 분자 하나를 가지고 전자 부품을 쓸 수 있다 그죠? 하지만 우연치 않게도 80년대에 이르르면서 지난 시간 카오스 강의에서 여러분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 IBM에서 주사형 탐침 현미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공학적인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힘 현미경 그죠? 아토미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라던가 주사 터널링 현미경 스캐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이러한 분석 장비들을 IBM에서 1980년대에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크레트너 교수님의 아이디어와 이 분석 기술, 공학적인 기술이 서로 융합이 되면서 이제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분자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분자를 조절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크레트너 교수님이 원했듯이 분자 하나에 관련된 전자 소자를 이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기화학자들이 분자를 합성하고 이 합성된 분자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자 부품들이 보고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마크레트너 교수님은 비록 다이오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과학자들, 나노과학자들이 융합연구를 통해서 현재 분자 하나를 가지고 다이오드, 메모리, 트랜지스터 그죠? 심지어는 오메 법칙에 반하는 네거티브 디퍼렌셜 리지스터라고 하는 그런 신기한 전자 소자도 우리가 분자로 구현할 수 있음이 현재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더 나아가서 2000년대가 넘었으면서 이제 신소재, 그죠?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되면서 소재 공학하고 접목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강원 교수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구 하나가 탄소 원자 하나고요 육각고리의 탄소가 벤젠 고리가 되고 벤젠 고리가 투 디벤저널하게 2차원으로 무한대로 뻗어있는 이런 물질이 2010년에 결국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게 되죠 이러한 탄소 물질이 일반 전기를 잘 흐르는 무기물 금, 은과 같이 전기를 잘 흐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기존에는 전극을 무기물을 쓰고 이 활성 분자를 유기층을 썼다면 이 탄소 그라핀을 전극을 쓰게 되면 전극과 활성 분자가 모두 올가닉으로 모두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내구성이 아주 좋은 그런 분자 전자 소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2010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또 하나 신소재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이 영화에 헐리우드 영화에 보시는 터미네이터 거기에 보면 악당으로 나오는 액체 로봇이 있습니다 거기에 액체 금속이 작가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데 이러한 액체 금속을 고체 금속 대신에 분자, 쉽게 손상받을 수 있는 분자 표면에 정기적인 접촉을 하는 데 쓰임으로써 분자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분자 전자 소재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대에 그라핀이라던가 액체 금속 그 외에 다양한 신소재들과 융합이 되면서 분자 전자학이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해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나노과학 기술이 결국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안이 되고 화학자들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공학, 기술,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화학공학과 연결되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심지어는 생명공학과 연결되서 뇌를 모방할 수 있는 전자 소자 이런 걸 개발되면서 이 분자 전자학, 더 나아가서는 나노 기술이 다른 문화와 융합이 되면서 점점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융합을 통해서 실제 무호의 법칙에서 보듯이 사회에서 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는 사실 화학자 혼자만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에게 리더십을 팀워크를 요구하고 공동 연구를 요구하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글로벌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융합이 돼야 되고 사실 그 한 가운데 하나의 교집합이 나노과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이 분자 전자학을 통해서 나노과학의 융합적인 특징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재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광열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을 잘하네요, 그렇죠? 분자 소재, 소작까지 우리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소작으로 구현이 되고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되면 끝까지 간 거죠 모든 것을 우리는 분자는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체죠 화학자들이 사용하는 분자로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과학의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멋진 미래를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w, Herzog 인 Robot